물리치료 평가입니다. 평가, 기본적으로 의무기록지를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검사 기록에 대한 것을 봐야 되고요. 또 과거 병력도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이 한 번, 두 번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면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어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정제 같은 경우는 전신적인 노골함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지럼증 경험 유부라든가 어지럼증에 대해서 환자분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지럼증이 하루에 몇 번씩 발생하는지, 또 모든 자세에서 어지러운 것보다는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어지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세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 특히 어지러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구체적인 그 진단과 예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날 때 등등 어떤 상황에서 어지러운지를 미리 물어보고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눈떨림, 눈떨림 같은 경우는 안뜰, 안구반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눈떨림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자세를 막 바꾸게 될 때 어떤 경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눈떨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금방 사라지는데 안뜰, 안구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떨림이 60초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안구배열. 안구배열 그러면 동자가 앞으로 정확히 봐야 되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다른 위치로 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추적검사는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 들고 이걸 옆으로 쭉 옮깁니다. 옮기면서 볼펜을 머리로 움직이지 않고 볼펜을 따라서 눈을 움직여서 쳐다보도록 하는 것이 추적검사라고 하는데 안뜰, 안구반사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추적검사할 때 눈떨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뜰, 안구반사에 대한 것들을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급속회전검사를 하게 되면 머리를 빠르게 움직이면 안뜰, 안구반사에서 눈떨림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감각에 대한 것, 특히 이제 균형과 관련된 중요한 감각이기 때문에 고유감각 정보에 대한 것도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평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진동, 촉각, 압박, 통각 등을 평가합니다. 주로 손의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안틀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식의 동작들이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Finger to nose 테스트는 코만 쥐고 치료사에 손가락만 쥐고 코만 쥐고 손가락만 쥐고 손의 환자분들은 이거를 빠르게 못하고요. 이렇게 닫습니다. 한 번에 쭉 닫는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에서 막 닫습니다. 그리고 힐 to shin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를 가지고 정강이를 딱 쓸어 올리듯이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법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지요. 그리고 손가락을 또는 발가락을 또는 아래 팔을 빠르게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지 또 한 자세를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할 수 있는지 또 반발 현상, 리바운드 피노미넘을 하는 것은 환자분한테 이렇게 구부리는 힘을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치료사가 힘을 주되 환자분께서 구부리지 못하게 같은 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힘을 딱 없애버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머리에 딱 부딪치지 않고 딱 쓰겠죠. 그렇지만 손에 장애가 있거나 균형을 잘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 그대로 손이 부딪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리바운드 피노미넘이라고 합니다. 또 목, ROM 운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뜰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목의 위치랑 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에 힘을 주고 ROM을 좀 제한해가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범위를 의식적으로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목이 제한이 되거나 통증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 움직일 때, 머리가 움직일 때 안뜰 안구만사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눈떨림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목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딕스 홀파이크 검사는 특별하게 안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또 척추 자세에 문제가 있는지도 봐야 되죠. 척추 자세에 문제가 생기면 목 자세에도 변형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머리 위치도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증상을 유발시키는 움직임과 자세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알게 되면 어느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인 기능 수준 앉아서 일어날 수 있는지 앉아서 눕거나 누워서 앉거나 할 수 있는지 등등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딕스 홀파이크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이거를 어떤 문제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반 고리간의 위치가 시상면에서 45도 정도로 3D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딕스 홀파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얼굴을 먼저 45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거를 45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고리가 뒷고리가 완전히 뒷방향으로 행하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재빠르게 눕힙니다. 그러면 대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평형 모래라고 하는 것들이 둥근 주머니, 타원 주머니에 있지 않고 일부가 부스러기가 생기면서 반고리간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고리간 같은 경우는 부스러기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유동 때문에 한쪽이 계속 활성화돼서 들어온 쪽이 활성화되면서 한쪽으로는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이렇게 머리를 샥 내리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부스러기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림프액의 유동이 생겨서 한쪽 귀에 있는 부스러기가 빠져들어가 있는 이쪽에 털세포가 활성화돼서 한쪽으로 머리가 돌고 있다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아울러서 눈떨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돌리고 갑자기 내리고 올리고 하는 딕스 홀파이크 방법을 통해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빠르게 움직일 때 눈떨림이 발생하는데 그게 일단 좀 지나서 생기게 되면 5초에서 15초 후에 눈떨림이 생기면 이거는 그쪽의 안돌개통에 부스러기가 들어간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균형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한 발 딛고 서는 방법도 있고 롬버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팔을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눈을 뜨고 또는 눈을 감고 서 있으면서 시각에 대한 차단했을 때 어떤 식의 균형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고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발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 또는 발을 한쪽으로 앞으로 내리고 하는 거 또는 발을 일자로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어렵겠죠. 전체적으로 수직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측정 방법이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지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지 시각을 차단했을 때 시각의 영향을 직접 할 수 있고 또는 똑같은 검사를 바닥이 좀 꿀렁꿀렁한 이런 방석 위에서 하는 것이요. 그러면 프로 프로셉션 고유감각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감고 또는 단단한 바다 또는 꿀렁꿀렁한 바다 이렇게 조건을 바꾸게 되면 시각적인 정보와 고유감각적인 그런 영향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시각 혼란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적 머리보다 큰 겁니다. 상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되면 상자 안쪽에는 상자 안쪽에는 똑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안 쓰고 눈을 뜨게 되면 전체적인 앞에 환경들이 보이면서 환경에 대해서 상대적인 몸과 머리의 위치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각 혼란 상자를 쓰게 되면 안쪽에는 색깔이 다 똑같기 때문에 몸의 위치에 따라서 머리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단한 바다 그리고 꿀렁꿀렁한 바닥을 해서 안들 계통의 영향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 혼란 상자를 통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들은 시각 혼란 상자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미 평가 장비들이 도입이 되어 있어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보행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보행검사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행로가 있고 보행로를 걸으면서 앞으로 가면서 카메라로 찍습니다. 카메라로 찍으면서 걸을 때 발의 위치, 발목, 무릎, 엉덩이 또 몸통의 위치를 각도별로 다 평가를 해주실 수도 있고 중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폴스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를 콕 찍고 걸을 때 전체적인 힘이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데 예측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근전도 걸을 때 근육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근육이 얼만큼 쓰여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근전도도 같이 하는데 콕 찝을 때 그 순간에 근력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발 스위치를 씁니다. 닿는 순간에 근전도가 작동이 되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이것들은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발을 일자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여놓고 걷기 일자 걷기 이거를 탄덤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머리 돌리기라든가 또는 이중과제 이중과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가닥 담아놓고 걸으면서 흘리지 않게 걷는 거죠. 이거는 물건을 들고 가면서 하는 이중과제가 됩니다. 걷는 거 하나, 물건을 들고 있는 거 하나 커피잔에 있는 커피가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겠죠. 걷는 것만 신경 써도 되는데 커피가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주의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과제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임상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검사하는 기능적인 보행 분석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표를 사용해서 몸통의 움직임이 어떤지 골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엉덩관절은 잘 움직이는지 무릎이라든가 발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행 주기별로 해서 평가해서 기록을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